장충동 왕족발보쌈 고래 밑대요 콧나리 콧나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핀니야 저분들 일본사람이라고 해서 나 일본어 준비 싹 다 해였는데 한국어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? 어 아니 그럼 또 안 들을 수가 없지 아! 일본어 해봐 사실 거짓말이었는데 아하하하하하하 그 어 어 하짐에 마시데 하짐에 마시데 아이 겨노 겨노 시간도 어 요로시 고 네가이시마스 오 요로시 고 네가이시마스 어 오 네가이시마스 아이 아이 야 이거 잘한다 지금 쥐어짜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뇌 쥐어짜 있는 중 오케이 오케이 그 어 오바케 오바케 나 오바케 커밍 최선을 다했어 바로 이거야 여러분 어떻게 저희 그 뭐 게임 바로 스타트합니까 피녀? 아니요 그러면요 두 사람 누군지는 알아? 이거 뭐야? 모르죠 아 소개는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 약간 그 내적 침밀까지 많이 올라가있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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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여자분은 이제 친장님이야 친장님 어 도조 요로시 고 네가이시마스 와 도조 요로시 고 네가이시마스 하이 하이 나도 이케 보 또 이거 귀에 걸리겠네 아 지금 이미 걸려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기 이제 남자분은 라구 라구상 어 라구님은 내가 한번 얘기 들어본 거 같은데 호요 도모자 도모다치 데스 와따시 어 내 친구의 친구야 피녀 아 정말 여기 동네 되게 좁다 여기 원래 좁잖아 그렇긴 해 여기서 말 잘못하면 바로 그냥 다 소문 쫙 퍼져 나 그 요로결석 걸린 것도 이틀만에 다 퍼지더라 으하하하하하하 요로결석은 일번어로 뭐야 파파고 나와주세요 안됬게대 파파고 와타시와 요로케 세키니 칵았다쿠토가 아리맞스 진짜 부끄럽다 아인고야 아니 근데 정보 전달하는거 아니 그 알려달라면 여기서 알려준 거 아니야 진짜 너무 부끄럽다 요로케 세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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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케 세키 상 요.. 요로케 아이 아 와타시 요로케 세키상 아..아..아..확말! 없습니다 없습니다! DotA 못 아니다.. 아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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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음..아..아랑..아..아..이..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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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아..야무씨을 Valve 그, 실제로 쓰는 거 처음 들어봐 현지화라고 처음 들어볼까 엑봉은 일본 이름은 그러면 뭐지? 우지짱 Hi! Licham! Wargai Dessu wargai Dessu 컨셉프가 약국자다요 컨셉프가...? 컨셉프가 이러나요? 약국자 디스카요? 아... 아! iasaishi 자... 자영업자 desu . 자시이 사초 아! 아! 아... 자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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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... 이 방송을 보시면 우시로에... 견주가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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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 отно스! 모델 отно스! 모델면에서! 그 일본어 어떻게 배웠냐? 나는 오타쿠입니다. 일본의 아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합니다. 무엇이 가장 좋아하는지? 더 많은데... 아, 조조가 엄청 좋아합니다. 조조? 조조는? 팟티메틱을 엄청 좋아합니다. 홈모노다! 나오는 이름마다 지금 홈모노라고 하는데... 게임 시작합니까? 왜 자꾸 게임 시작하라고 그래? 아니요! 나도 더 얘기하고 싶어. 그래? 더 얘기하고 싶어? 그럼 당연하지. 뭐라도 듣고 싶어. 스위사이즈는? 진짜 북극화라. 남자의 비밀입니다. 네, 괜찮아요. 비밀입니다. 비밀입니다. 아, 스리사이즈가 안돼서... 뭐... 신長은 몇 cm? 아, 나는 178cm? 178cm? 대단해. 네, 70cm! 번역하시는 분이 제사하셨는데... 물어볼 것도 있어. 뭐? 좋아하는 가수 같은 거 물어보는 거지. 나는 기계단. 오, 기계단. 기계단도... 와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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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혼미입니다. 혼문어. 혼문어. 너가 계속 혼문어라는 소리가 듣는 거야. 범프도 다이슨. 범프. 하이하이. 와, 혼문어다. 나 진짜 혼문어인가 봐. 그런가 봐. 나 진짜 혼문어였나 봐. 일본은 지금 유행하는 말은 없지? 네, 알구나. 한국은요네. 한잔해. 치얼스라는 의미가 있어. 이거 말고 또 없나? 뭔가 또 한국에서 유행하는 얘기? 응. 전파시키자. 일본에도 이제 쓸 수 있게 전파시켜.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? 장충동 왕족발 보쌈 하자고? 얘들아 그거는...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. 장충동 왕족발 보쌈. 여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설명이 안 되지 이거는. 파파고로 최대한 비교. 수박발리보기. 수박발리보기 안 돼. 안 돼. 장충동 왕족발 보쌈. 무토 유 미무가 유코 시 마시타. 오, 미무. 에어즈오 미레바. 동나 간지나 노카. 와카르 도 모이마스. 오오. 이제 보여줘야 돼. 이제? 장충동 왕족발 보쌈. 장충동 왕족발 보쌈. 장충동 왕족발 보쌈. 진짜 장충동 왕족발 보쌈. 이거 보세요. 이렇게? 이렇게? 장충동 왕족발 보쌈. 건나리. 건나리. 기습숭배. 기습숭배. 아 기습숭배. 페이커 씨데로 페이커. 리그 오브 레전드. 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프로게이머 agree도라. 그런데 셰프 영상이 보신 댓글로 장충동 왕족발 보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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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충동 Their leg is very funny. 장충동 왕족 어르신로 말입니다. 장충동 왕족발 보쌈. 장충동 왕족발 보쌈. 장충발 보쌈. 장충원 왕족발 보쌈. 가벼운 걸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여기도 다 밈이 약간... 많이 복잡하지, 확실히.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. 이거는 용가리 밈이라고 같이 배워가자. 용가리 밈? 용춘추는 밈. 콜룡아. 콜룡짱다. 콩룡짱. 아, 콩. 콩룡. 콩. 콩룡. 콩룡. 콩. 콩룡. 콩룡. 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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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룡. 공. 공. 룡. 공. 룡. 룡. 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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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설 게임 해야겠다. 우리 이제 끝이 달려간다. 그치만 볼만큼 뽑아서 우리 곤나니 했으니까. 곤나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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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나니... 곤나리. 곤나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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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이거 영어로도 하면 좋겠다. 룩에 디스. 이렇게! 이렇게!! 어떻게 A 이름이 보호르트라고 짓냐? 나같으면 성인 되자마자 바로 그래 버번에 뛰어서 바꾼 거야 언데덜럭도 알죠 유치원 워즈업 그거잖아 유치원 선생들이 약간 킬러여서 국가의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그 유치원! 무슨ać sigui 모르겠네 괜찮아 보이는데? 일단 캐디 합격 저주를 초래하는 낯선 존재가 산 바깥 나라